이곳은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. 콜로세움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검투사의 경기나 공연을 하는 공간이었어요.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많이 손상되었지만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랜드마크랍니다. 오늘은 찰흙으로 콜로세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찰흙, 찰흙칼, 도화지, 채색도구, 가위, 풀입니다. 선생님은 여러가지 종류의 찰흙 중에서도 쉽게 굳지 않고 만지기 쉬운 유토를 활용했어요. 찰흙칼 대신 연필, 자, 꼬지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도 좋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랫기 편의점을 alongside 섬세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긴바이브 ksenmary stenma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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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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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